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정광우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가의 대표 정광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광우 대표와 나눠볼 이야기는 무엇인지 먼저 이슈를 화면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은 다른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이 물밑에서 무역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무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 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지 바이든 정부와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광우 대표님,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걸 약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러니까요.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에나 금리 인플레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트럼프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무역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그때 당시에 맺었었던 1단계 무역 합의, 여기에 대해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철폐가 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미중이 언제 한번 만나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USTR의 미국 캐서린타이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류허 중국의 부총리가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이게 조금은 뭔가 외교적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점들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뭔가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됐는데 그럼 이 첫 통화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뉴스 기사만 보시면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바이든 정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조되어 가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 면화 문제라든지요. H&M, 나이키, 불매운동. 그리고 남중국해나 이런 데에서 대만 갈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실 물밑으로는 이게 트럼프 정부 때 끼워진, 잘못 끼워진 단추를 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USTR이라는 곳은 미국에서 무역 협상이나 이런 것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또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 미중 1단계 합의, 여기를 이제 했던 소위 말해서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보시면 USTR의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타이저가 류허 부총리를 만나서 초안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당시 합의안에 거의 완결 본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 류허 부총리가 백악관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명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전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때에 맺어졌던 이 협상,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협상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발효가 되고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정확히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사실 투자자들이 조금 앞선 기대를 했던 게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양제츠하고 블링컨 미팅이 있으니까 뭔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사실 지난 무역 협상에서 이분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류허, 그 다음에 USTR의 대표, 이 두 사람은 지난번 1단계 합의에 완전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뭐랄까요? 진짜 협상이 소위 본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협상은 그때 알래스카에서 만났던 게 아니라 그때는 인사하고 안면 뜨는 거였고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아까 이 무역 대표부의 대표 캐서린 타이는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런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우리 언론에는 그렇게 노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만 출신 이민자 2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40대 임에도 굉장히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과 하버드로스쿨을 나와서 일찌감치 USTR에 합류를 해서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2017년에는 미국 의회에 진입을 해서 지금 트럼프 당시 발효된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무역협청에서 노동환경 조항을 도입한 것으로 지금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무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분이 아마도 포인트로 삼을 것이 인권이나 환경, 그다음에 공정경쟁이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지적재산권 쪽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때 대학에 있을 때는 중국 문화혁명 이런 걸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중 정책은 일단 그래도 조금은 강경하다라는 것인데 이 방식이 트럼프 때는 좀 좌충우돌이었다면 이번에는 동맹국들과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대중 전선을 좀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이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독자적으로 막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고 이런 시기였다면 이제는 동맹국과 약간 협동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우리도 어쨌든 미국과 동맹국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 게 어떤 득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제 저희 쪽에 포인트가 될 것들은 당시 이제 동맹국들의 트럼프 정부 때 많은 관세나 쿼터, 그다음에 방위비 부담 증액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조금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런 기류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음 달에 미국하고 EU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앞두고서 사실 트럼프 때 매겨졌었던 상호 간의 보복 관세가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유럽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는 25%, 알루미늄 10% 등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러자 유럽에서는 이제 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나 청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25% 관세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6월 1일자로 해가지고서는 50%로 늘어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유럽 측에서 이거를 무기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분위기가 일단은 추가적인 거는 멈추고 협상을 통해서 점점 낮춰나가자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철강하고 화학, 그리고 타이어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관세를 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만약에 EU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는 조금 관세율이 떨어지는 일이 좀 향후에 이벤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강, 화학, 타이어 뭐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사실 지금도 잘 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이슈, 긍정적인 소식, 관세 감소 가능성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탄력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너스로 이슈가 상승의 모멘텀에 한 스푼을 더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랜만에 쭉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코멘트 해주시거나 살펴봐야 될 게 있다 하면요? 네, 기본적으로는 모두들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의외로 좀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 게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슈이고, 이것 때문에 정책적인 수단 발현이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테이퍼링 얘기도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고, 중국산을 다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수입되는 중국산 약 절반가량에 대해 무려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철폐를 하기만 해도 물가가 일정 부분 잡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로 미국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또 거슬러 거슬러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과 맞닿아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관세가 조금 줄어, 중국의 관세가 좀 줄어들게 되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약간은 또 경감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강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그 살펴볼 수 있는, 또 속듯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